이 청란을 써볼까? 그래. 청란이 내가 알기로 일반 달걀보다 콜레스토리랑 지방이 좀 낮고 단백질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. 알고 있었어? 그렇게 알고 있어? 알고 있었어? 그렇게 알고 있어? 어디서 들은 것 같았었거든요. 시력에 좋다고. 양파? 양파가 이게 다네? 아니야, 그럴 리가. 없는데? 그래? 양파 이거밖에 없어? 응. 더 있으면 좋을까? 어디? 양파 여기! 어디! 번호 옆에 여기 밖에! 많아? 많아! 찹찹. 어느 정도 찹찹이야? 채 썰어주면 돼. 이렇게 반. 반해서? 이렇게. 얇게? 응. 씨 빼서. 오케이, 오케이. 또 어떻게 쓸까? 말만 해. 그냥 한 4등분 이렇게 해도 돼. 어차피 웃길 거야. 이거는 원래 알던 요리야? 이거 냉장고를 부탁했잖아. 거기서 본 거야. 미카일 셰프가 해 준 요리야. 아, 진짜? 그거 보고 그냥 따라 한 거야. 그런데 맛있어서. 이제 다 했어. 이제 앉아 있을 때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엄청 건강식 이랬는데 그때 콘셉트가 계란 뭐 이런 걸 이용한 건강한 아침 식사 메뉴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한 거야. 어느 정도로 요리해야 돼? 그냥 이 정도만 넣을게, 오케이. 커피를 좋아하는 커피가 얼마 없네. 없어? 어. 아니면 내가 드립백 갖고 온 거 줄까? 어. 그거 내가 의견하고 있을게. 응. 나 갔다 올게. 짠. 와, 이게 뭐야? 드립백. 커피 드립백. 카페? 원두 다 먹었을 것 같아서. 아, 이거 진짜 잘 갖고 왔다. 이거, 와.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. 준비성이 아주 기똥차지. 거의 뭐 냉장고를 그냥 다 갖고 왔네, 진짜. 이거 이렇게 하는 것 같지? 응, 응. 맞아, 맞아. 아, 옥수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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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맛있어. 먹어봐라. 깜짝 놀란다. 이거 엄청 고소한 방식이야. 근데 원래 미카엘 분이 하셔도 이랬어? 응. 먹고 맛있다고 놀라지 마. 아니면 토마토 페이스트 좀 섞을까? 아니야. 왜, 막 연할 것 같아? 이게 엄청 그렇게 빨간 그런 게 아니야. 어, 토마토 소스 같이 빨간 그런 게 아니야. 아, 참. 이거 내가 사람들한테 해 줘서 되게 인정받은 요리야. 아, 그래? 응. 참, 이거.